7개월달 방광은 저녁 보내줘 한자리 저녁 띠 더 많이 수납 먹어야겠다 ぽ 뽕뽕 냠냠 고양이.. 손! 손 아이고 이뻐 냥이 액션 보라~! 쥐를 잡았어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라고 안 먹는 거 이거 장난감 소리나지 장난감 이렇게 잡아야지 잡아봐 잡아빠리 잡아빠리 바보라서 못잡아 나랑 놀자 안녕 내 이름은 녹색쥐지 어이구 어이구 야 먹는 거 아니랬지 이뻐 이뻐 우리 우유 너무 이뻐 손 그룹그룹하지마 날렸어 이게 쉿 con tu con tu 어이구 어이구 어헤이 예뻐 먹어 아 아 해봐 먹어봐 아 안녕하세요 우유 안마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안마소에서는 이렇게 고양이 안마를 해드리구요 아 시원하신지요 손님 이렇게 시원하십니까 고객님 시원하세요 고객님 제가 발바닥도 만져드릴까요 고객님 아유 민감하실텐데 아이고 시원하신지 시원하신가봐요 표정이 너무 행복하시네요 좋으세요 아니 가시려구요 돈은 주고 가셔야지 돈은 주고 가 어디가 돈 주고 가 이 자식이 고객님